조아의 양 죄송합니다 내가 미안해요 멋대로 좋아해서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요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주 씨 좋아할 겁니다 왜 수연 씨는 아니에요? 아니요? 이제 수연 씨만 되는데 딱 한 명이면 되는데 드세요 잊어주시라고 뭘요? 그냥 드시라고요 어제 마시는데 가져가세요 감사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내꺼 안될꺼면 그렇게 멋있지 나 말지 좋아한다고 하지 말걸 그냥 혼자 좋아할걸